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양시가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가 지난 20일 정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을 맞아 다음 달 12일까지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진단 대상은 30년 이상 된 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해 산사태 취약시설, 영화관, 가스충전소, 정수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39곳입니다. 시는 대상시설별 해당 부서와 민간전문가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서고 필요할 경우에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점검으로 시민안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유현지입니다. KBPS 유현지입니다. KBPS 유현지